이 쌀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날 나온다 Very good 그렇지 한번 이 쌀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쌀로는 이게 되네 이거 저진거지? 네 뜨거 뜨거워 네 이거 뽑아보죠 뭐 일단 한도는 다 하죠 뭐 이거 샘플 다 먹으라고 네 좀 식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기 알 네 브로큰 라이스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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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nt to the scene 감사합니다.